아시다시피 최근 빈대 문제가 여러가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재난과 안전을 담당합니다. 유관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협조가 완전히 위협하다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도 협조가 잘 되도록 촉구하고 그런 책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왔습니다. 서울시 해낭은 23건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.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효과적으로 박멸할 수 있는 살충제를 어떻게 빨리 신속히 제대로 정리해서 확산시킬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또 상당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관 기관 여러가지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촉구할 것입니다. 황진완전위원회가 가능 Pokemon 김면서 남전위원회에 간사하게 inhibited 하기는 어떻게 riv contribution 생산위원회에서 울 밖의 중인 1923년에는 or 리설싱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그렇게 표현하고 빨리 할 수 있을까 중요 해 제가 국회 차원에서도 속도 감사합니다.